여러분 반갑습니다 야옹 그라샤 어반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아침에 영상이 올라왔죠 오늘은 교육에 관련돼서 영상을 찍게 됐는데 2부작으로 기획이 돼있어가지고 이틀 연속으로 얘기하는 것보단 특히나 교육 쪽은 별로 재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아침 저녁을 해서 그냥 오늘 딱 끊으려고 했어 그래서 오늘 아침 이야기는 초딩한테 얻어맞은 여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 그리고 저녁에는 어떤 제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아이 교육관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듣고 싶다는 거예요 교육에 관한 나의 생각을 해서 아마 저녁에는 그렇게 올라갈 건데 우선 오늘 아침에 하는 이야기는 학생들 앞에서 무차별 폭행을 당한 여자 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 이미 시끄러워가지고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건데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하자면 그 여교사가 학생들 앞에 갖고 겁나 맞았나 봐 학생한테 싹꺼키가 오지게 맞고 오지게 맞았나 봐 그래서 전치 3중과 이렇게 나왔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피해 교사의 얘기를 들으면 물건이랑 교과서를 여자가 막 지워들면서 막 욕을 하는 거야 남자애가 그러니까 여자 교사가 야 또 욕하는 거냐 하니까 그럼 때려줄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느끼기에는 여기서 도발을 했던 것 같아요 응 때려 보시던가 해서 씩씩걸로 덮은 게 아니었을까 그래서 20대 30대를 쉴 수 없이 맞았대 바닥에 매닥 꽂고 계속 발로 밟았는데 살아야겠다 싶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굉장히 되게 웃긴 게 근데 문제는 이게 둘이 있을 때 오지게 맞은 게 아니라 교실에서 맞았다네 교실에서 야 선생님이 이렇게 오지게 맞는데 왜들 다 구역만 하고 있냐 그것도 약간 난 좀 신기했는데 여튼 뭐 이 뒤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그리고 블라인드에도 이 맞은 여교사의 남편이 글도 쓰고 그리고 이로 인해가지고 탄원소들도 쓰고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지금 여러 가지 난리가 났어 그래서 커뮤니티 막 돌아다니고 있거든 이게 근데 일단은 여기에서 사람들이 더 분노한 부분은 뭐냐면 비군 측에선 사과도 안 하는 거야 왜 사과를 안 하냐 했으니까 비군 측 부모는 애가 좀 약간 좀 우울증의 경계성 지능장애가 있는가 봐 근데 선생님이 비군만 차별하고 혼냈다 그래서 벌어진 일이다 좌승잡아게도 이렇게 뻔뻔하게 이렇게 이고 있는 건데 사람들이 분노하는 거는 다들 이제 그런 거지 그래도 야 학생이 선생을 패? 약간 이런 느낌이지 그치? 그것도 심각하게 패잖아 막 사쿠키 날리면서 근데 오히려 더 뻔뻔한 그런 부모의 태도에 누가 누굴 신고하냐 가정교육이 심각하다 결국에는 이제 그 부모의 그 자식이다라는 거 부모의 대응에 부들부들 떨린다 손발이 부들부들 떨린 사람이 이렇게 많은지 몰라 그리고 요기부터 뭐 결국에는 다 학생기록부에 이걸 낱낱이 기록해서 평생 꼬리표마냥 따라다니게 해야 된다 교사폭행 혐의를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오히려 이제 고소를 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비군 부모가 오히려 그 선생을 애로 왕따시켰다고 주동을 했다고 이런식으로 또 고소를 이렇게 비슷하게 가고 있는가 봐 태클을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부모를 욕하고 있는데 그러기에는 요 덕그룹을 보면 전부 다 이제 애들을 욕하고 있는 그런 판국이라서 이 와중에 내가 또 소신바론인데 이거 얘기해도 되나 이거 그래서 일단 내 생각에서 일단 얘기를 해보게 알았지 내 생각은 조금 다르거든 조금 다르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우선은 무엇이 진실인지는 알 수가 없단 말이야 무엇이 진실인지는 알 수가 없고 일단은 하나 주어진 사실은 그래도 선생이 오지게 처마하셨다는 거야 학생한테 그치 그리고 얘는 우울증의 경계성 지능장애가 있었고 그 이야기를 내가 기사를 조금 더 쳐야 보니까 그러니까 원래 약간 좀 문제가 많았던 애인 것 같아 그런데 이 아이는 분명히 선생한테 자기가 차별받고 있다고 느꼈던 것 같고 그래서 결국엔 이 판국이 벌어졌는데 우선은 여기에서 크게 난 두 가지 포인트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 크게 접근하자면 교육 제도 전체의 문제 교육 시스템의 문제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교사 개인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선 시스템적으로 봤을 때는 대한민국 교육 시스템은 그냥 개판입니다 쉐터뻑이야 완전 개 쓰레기야 그래서 근데 아직도 지금도 그거 하는지 모르겠는데 해군 난 해군이잖아 군대가 기초교육을 가면 교육이 미래다 미래는 우리가 우리는 하나다 라는 구호를 외치거든 말 그대로 교육이 미래란 말이야 근데 대한민국 교육은 존나 개판이지 그치? 그래서 얼마 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랑 그 얘기가 있었잖아 뭐 이제 킬러 문항을 없애니 많이 그거 가지고 막 사던데 내가 보기에 킬러 문항이 문제가 아니라 교육 시스템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단 말이야 이거 자체가 여기서 얘기하면 밑도 끝도 없는데 근데 사실 그걸 떠나가지고 이 사건에서만 가장 크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핸들이 고장난 에이톤트럭 애들을 말릴 수 있는 대안이 없습니다 그게 일단은 그러니까 체벌 금지 좋다 이 말이야 내가 어렸을 때는 오지게 쳐 맞았거든 진짜 나도 그때도 왜 내가 숙제를 하는데 이렇게 쳐 맞았지 약간 갸우뚱하긴 했지만 그때는 오히려 학생들이 그 학부모들이 선생님 보고 애들 좀 때려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분위기였어 우리 때는 그러다 보니까 맞아도 아 맞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그런 건 없는데 근데 그런 식으로 막 오지게 애들을 패는 것도 문제가 있단 말이야 그리고 체벌을 안 하는 거는 체벌에 대해서는 보통 이제 선진국이 되게 엄격하거든 보통 그래 보통 그래 여기서 내가 말한 보통은 100이 있으면 70 정도는 그렇단 말이야 물론 체벌을 하는 나라도 있고 그리고 복돌이도 같은 경우도 얘가 이게 말을 잘 듣는 게 내 체벌의 결과거든 내가 얘를 올바르게 교육시킨 게 이 복돌이 아비시니아는 얘가 미친 고양이야 미친 고양이 그래서 막 진짜 주인 공격하고 물고 동물병원 가도 동물병원 원장이 제일 무서워하는 고양이가 아비시니아는 이거든 도라이들이 제일 많단 말이야 근데 얘가 머리가 되게 좋아 근데 지금은 얘가 가만히 있잖아 왜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냐면 내가 교육을 잘 시켜서 그래 얘한테 사랑도 적당히 주고 맴매도 적당히 하고 그리고 항상 이렇게 만지고 나면 내가 간식을 주거든 그래갖고 얘가 이렇게 가만히 있는 그런 교육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결론적으로 제가 얘기하다가 제가 이상하게 왔는데 근데 문제는 선생이 학생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야 된단 말이야 어떤 시기라든지 그래서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는 아시는 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학교 안에 다 서큐리티 가드가 있습니다 뭔 일 생기면 바로 이제 서큐리티 가드가 다 끌고 가야들 그리고 학부모 소환을 할 수가 있거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근데 애가 진짜 막 가잖아 그러면 학부모한테 형사처벌까지 가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미국도 주마다 체벌이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는데 보통 체벌이 되는데도 그 가이드라인이 되게 빽빽해 그 조건이 뭐 이것저것 다 하다가 안 될 때는 팬다 패더라도 뭐 석대 미만으로 패라 이렇게 되게 가이드라인이 꼼꼼한데 근데 문제는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학부모한테 형사처벌까지 때릴 수가 있거든 구속을 시켜버려 진짜 심각하면 이게 아이를 방치시킨 거로 이런 방법이 있고 그리고 유럽이나 이런 데 같은 데도 보면 애들이 말을 안 듣고 심각하잖아 그러면 교사가 그냥 전출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야 너 꺼져 이러면 딴 데로 가야 돼 그냥 그런 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체벌은 안 하지만 교사한테 힘이 있는 거야 근데 한국은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핸들이 고장난 에이톤 틀어버리면 얘를 말릴 수가 없단 말이야 애초에 뭐 벌점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CR이 먹힌 애들도 있다고 하는데 CR이 안 먹힌 애들한테는 또 그게 먹히지도 않고 그러니까 애들이 존나 막 나가는 거야 그래서 난 그거를 난 왜 지금이 얼마나 심각한지 느낄 수 있냐면 내가 증권여금을 시작했을 때 제가 증권여금 맨 처음에 돈이 쌓이기 전까지는 쥐꼬리처럼 나거든 월급이 그래서 그때 나도 이제 먹고 살려고 방과후 활동 방과후 교사를 내가 한 적이 살짝 있었단 말이야 내가 방과후 교사 하면서 느낀 게 야 요새들 째 안 쳐 맞았구나 그런 내가 많이 느꼈거든 그래서 에피소드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한 번은 한 번은 그거야 한 번은 뭐였냐면 내가 이거 애들 방과후 수업하고 있는데 누가 그런 거야 선생님 칠판 안 보이니까 대가리 치워주세요 이런 거야 대가리? 그런데 바로 형 나 씨X 뭐랬냐 그러니까 애가 존나 뻔뻔하게 욕하지 말줘 이런 거야 어 그래 욕한 거면 해 너 일단 나와봐 이러면서 애 나오는데 그 다음에 끌고 갔지 끌어가서 이제 그 구석에 계단 같아서 야 다시 한 번 말해보라고 내가 존나 욕했거든 시발 새끼 뒤지고 싶냐고 내가 진짜 다시 한 번 욕하지 말라고만 얘기해보라고 내가 네 그 부모한테 가갖고 부모 앞에서 네 그 부모를 욕해야겠다고 내가 애 교육을 어떻게 걔 병신같이 시켰느냐고 내가 그러니까 애가 쪼라가지고 내 얼굴을 못 보는 거야 내가 그러면 자주 하는 말 있거든 야 야 탁 치면서 야 내 놈 보라고 내 놈 보라고 방금은 또 어떻게 무슨 깜고락을 했냐 내가 처음에 어 난 너무 어이가 없는 거야 그게 상상할 수 없는 일들 그러니깐 나는 뭐 어차피 학부모랑 한 대가리 한다고 해도 방과후 교사 잘리면 그만 있는데 맞잖아 아쉬울 게 뭐가 있어 그거 뭐 받는다고 하자 돈 얼마나 받는다고 하기에는 방과후 교사가 조금 짤짤합니다 좀 쏠쏠합니다 그래서 한 번 이렇게 한 시간 가르치면 그 당시에 보통 한 번 하루 가면 한 두 시간 가르치거든 두 시간 가르치면 한 10만원 조금 넘게 낫던 것 같아 11만원 12만원 이렇게 당시에 녹아도 하루 정도 뛰어도 그렇게 안 나는데 두 시간 가르치면 이 12만원 개꿀이지 그리고 좀 돈 많은 사리에 박혀 돈 많은 사리에 박히고 가잖아 야 그거 두 배 챙겨줘 그거 나쁘지 않지만 근데 나도 짱담면서 일할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말 저 겁나 잘 듣더라고 내 말 그 다음부터는 또 한 번 어떤 게 있었냐면 그때 난 자전거 타고 이제 갔거든 운동사고 갔는데 자전거 타고 오는 거 보니까 선생님 거지예요 이러대 야 너 와보라고 씨 돌았다니까 요새 애새끼들 진짜 걔 미친 안 쳐 근데 그게 10년 전이란 말이야 10년 전에 그 정도였으면 지금 얼마나 심각하겠어 애들이 도라이야 좀 쳐맞아야 돼 요새 애들은 근데 그러긴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애들이 더 맞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교육계가 만들어낸 자승자박이지 사실 교육계 이때까지 되게 진보 쪽이 꽉 잡고 있었잖아 항상 진보 쪽이 꽉 잡고 있어서 근데 교육이 이렇게 개판이 된 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진보 애들이 이상하게 망쳐놓은 게 이거는 뭐라고 이거는 얘기해도 할 말 없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래서 애들한테 처벌을 못하게 하더라도 그런 뭔가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은 남겨놔야 된다 방금 얘기한 것처럼 선지국 형식처럼 있어야 되는데 일단 그게 없고 그리고 두 번째 이거는 교사의 개인적인 문제인데 나는 우리 중학교 때를 생각하면 여 선생님들 중에서도 무선생이 제법 많았어 우리 때는 여 선생이 일부러 무선 컨셉 잡고 컨셉 잘하는 선생님이 있었거든 그래서 남자애들이 약보는 걸 알아 여자 교사들은 안다니까 근데 중학생님이 그때도 머리가 한참 큰 시기이기 때문에 우습게 보는 거 아니까 여 교사가 일부러 준네 무선 해가지고 오리를 더 펴고 다니고 무쌍 찍고 다니는 선생님들이 있었어 그게 내 중학교 때 이무선이라는 선생님이었거든 국사를 거래치는 선생님인데 허구한 날 애들 팬단 말이야 모아야들 애들 후원을 패거든 그나마 나는 그나마 나는 이무선이 되게 좋아했단 말이야 나를 되게 좋아했어 선생님들 보고 나를 되게 좋아했거든 넋살을 주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러면 내가 오른쪽에 맨날 처하는 애가 있었는데 걔가 누구였냐며 걔가 미친 걔 걔가 미친 걔 걔가 미친 걔 내가 오른쪽은 맨날 참았고 그리고 내 뒤에 맨날 잠자는 애가 있었거든 걔는 맨날 잠 안 자는데 걔가 덕무 아빠였어 그러니까 셋 다 같은 반이었거든 근데 만약에 이무선 선생님이 학생이랑 그 교사라고 했을 때 그 초딩 초딩 교사를 했을 때 그 초딩이 과연 때를 생각이나 할까 나는 감히 못할 거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지금 여교사가 나와가지고 초딩 하나 제한 못해갖고 초딩한테 얻어 맞은 다음에 인터뷰인데 막 울더라고 울먹으라고 야 이건 심각한 문제 아니냐 이거는 진짜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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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가 초딩된 애 하나 컨트롤을 못해가지고 아니 이런게 준네 많아요 이게 하다못해 그래 중고등학생님이 이해할 수 있겠다 치자 요새는 중학생만 되더라도 애들이 좀 이렇게 많이 커지고 그러면 우습게 보는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부러 다님도 안 하려고 하고 막 이제 좀 강한 남선생님한테 이렇게 말 안 되나 이렇게 일부러 보내고 한다는데 근데 그걸 떠나가지고 야 초딩 하나 제압을 못해가지고 막 얻어 막 울고 제 꿈이 무너졌어 이게 야 씨 이런 선생한테 뭘 배운다는 거야 도대체 난 이게 더 이해가 안 되더라 난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늘상 말하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약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선생한테 배운다고 난 애들이 그리고 나는 그런 선생한테 배운다고 애들이 어떻게 그럴까 난 그것도 걱정해 솔직히 말해가지고 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미 대한민국 교육계는 오래전부터 썩어 문드러졌는데 사실 근데 그거는 그 결국에는 이제 교육계 스스로가 자취한 일이야 오랜 시간 동안 자승자박이 결과이긴 한데 근데 나는 여기서 가장 놀랬던 게 그 진짜 그 초딩한테 얻어맞은 다음에 선생님도 울먹거리면서 막 울 것처럼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인터뷰 한 게 난 보면서 난 맨날 기가 차더라 난 진짜 그게 나만 그렇게 느꼈는지는 모르겠어 뭐 인터뷰 보면 다들 이제 애들 욕하는데 근데 실제로 실제로 그랬을 수도 있잖아 애들 그 애가 좀 지능 장애가 있고 근데 뭐 진짜 반아이들 중에서 그 왕따를 주동시키고 그랬을 수도 있잖아 물론 진실은 알 수 없지만 그런 게 있는데 근데 그게 어디가 사실이고 어디가 그게 거짓이고 이걸 떠나가지고 이 상황 자체가 난 너무 웃기더라고 선생님이 학생 초딩 하나를 컨트롤을 못해가지고 얻어맞고 울면서 자기 꿈이 울먹울먹거리는 게 이게 이게 과연 도사라고 할 수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튼 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여기까지에요 교육제도 자체가 굉장히 오랫동안 썩었고 잘못되었고 이렇게 잘못된 게 당연하게 왔지만 근데 이런 것들이 과연 이런 것들이 과연 이제 지금 이 상황에 와서도 이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여기서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있긴 한데 일단 여기까지 알게 알았지 근데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여러분들도 다 이해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이러나 저러나 이게 정말로 진짜 대혼돈의 대환장의 몰티버스가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 교육계가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지만 근데 사실 대한민국 교육계에 뭔가를 바란다는 거 그러니까 나도 이제 내 주변에 교사인 친구들도 이제 내가 직접 보고 직접 얘기를 듣고 하잖아 근데 그런 걸 듣고 나면 야 정말로 심각한 문제들이 많구나 근데 그게 단순히 시스템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선생님들한테도 문제가 있어 내가 보기엔 그렇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오늘은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내가 옛날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거든 난 진짜 옛날에 내가 진짜 사범대 들어가가지고 한번 진지하게 교사를 해볼까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어 내가 지금 생각하면 정말로 안 한 게 다행이긴 한데 근데 오히려 지금 같은 세상엔 나 같은 선생이 필요한 게 아닌가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지 복도라 아 나는 복도리를 이렇게 성공적으로 이 지랄묘를 이렇게 착하게 난 교육을 시킨대 성공을 한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이렇게 선생님들도 선생으로서의 영향을 좀 가진 사람들이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교대 같은 데 가면 애들 여교사한테 주짓수 같은 거 좀 가르쳤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요 저녁 영상에는 다른 교육 이야기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야옹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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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